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구요. 지금부터 하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대한과학이라는 기업이구요. 코드번호는 1312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 2월 17일 오후 3시 3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과학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국내 최대 실험기기 종합서비스 기업으로 바이오, 화학, 신소재, 에너지 등 다양한 연구 분야 실험에서 사용되는 여러가지 실험기기들을 국내외적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험기기들 중에 초조온 냉동고도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초조, 초조온, 초조온 냉동고를 생산합니다. 초, 조온, 냉동고. 그렇기 때문에 초조온 냉동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과학은 콜든체인 관련주로도 분류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달청과 초조온 냉동고를 68억 정도 규모로 단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초조온 냉동고의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조온 냉동고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이 영하 70도에서 보관,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조온 냉동고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없는데요. 만약에 이제 화이자 백신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고 유통되게 되면은 당연히 초조온 냉동고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며 이 대한과학의 매출과 실적도 이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음에 따라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각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기대감만으로 어느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이후에 기대감이 어느 정도 식으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고 이제 정확하게 시각적으로 매출이 찍히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약 0.9% 정도 소폭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오늘 차트 자체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다행히 이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 하락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조금 더 박스권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한번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지금 큰 매물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위에 이 매물대를 돌파할 때 조금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지금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오랫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 위에 매물대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지쳐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평탄가보다 조금만 높아지더라도 바로바로 빠져나올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물량들은 어느 정도 소화한 이후에 상승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화한 이후에 이 매물대를 소화한 이후에 상승을 해주어야지 이제 비로소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이 매물대 때문에 빠르게 상승은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 박스권만 이탈하지 않고 어느 정도 주가를 다진 이후에 모멘텀을 받고 조금씩 상승을 해준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강하게 돌파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일단 화이자 백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유통되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콜드체인 관련 주인 대안과학은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고점이 3만 400원 구간까지는 한번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요. 외국인이 꾸준하게 많은 양 매수를 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매도세로 돌아섰는데요. 외국인이 다시 매수세를 돌아서게 돼야지 상승 이어나갈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지지부진하면서 이 박스권 유지할지도 모르겠는데요. 혹시 이제 내일이나 이번 주 안에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15,800원대 지지선을 지켜주는 선에서만 그 선에서만 하락하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지지선까지 오더라도 아마 지지선을 딛고 반등을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모멘텀이 터져주고 이 위에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해 주어야지 강한 상승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 구간에 매물대만 소화하게 된다면은 위에 매물대는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 매물대만 소화하게 된다면 큰 폭으로 상승해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대안과학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대안과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대안과학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이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여기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시게 되면요.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가운데에 보시면은 이제 라이브라고 초록색으로 깜박거리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여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고 있는 이제 카테고리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수요일날 저번주 수요일날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여 들어가시게 되면요. 먼저 이제 7시 28분 수요일에는 오전 7시 28분부터 실시간 리딩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시왕부터 오늘의 증시를 먼저 살핀 이후에 오전 9시부터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가량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며 이제 기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제세하며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실시간으로 리딩해 드리고 있으며 또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무료로 이제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종목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